개인 투자자는 저평가 때가 있는 좋은 종목을 사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쭉 가는 것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 1월에 제대할 때까지 쭉 가져갈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쭉 전망 좀 부탁하고 잘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선생님 말씀하신 얘기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얘기는요. 네. 잦은 매매를 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주식을 사서 팔고 수익을 내고 또 팔고 그리고 다시 또 주식을 사서 팔고 그런데 이게 할 때마다 계속 수익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할수록 확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할수록 유혹이 많죠. 많이 오른 종목을 사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두산중공업은 결론적으로 굉장히 잘 사신 것 같아요. 내년 1월까지 제대할 때까지 가져가실 생각이시잖아요. 네. 제대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재무 상태도 나쁘지 않고 그렇다면 안정성도 보증이 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홀딩을 해도 물이 없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산중공업 주가가 좀 빠졌던 이유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 한번 그림을 같이 보시죠. 네. 사실 두산중공업 주가는 원전하고 좀 많이 매치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주가 주가 방향을 좀 결정하게 되는데 사실 작년 3분기까지 수주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이후에도 주가가 한번 좀 빠져서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저점을 만들고 있고 최근에는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두산중공업이 3만 원 초반대에서는 바닥을 이미 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주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래 보면 베트남 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영국에서도 한 3조 규모로 해서 원전 수주가 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 관리사업 쪽에 대한 어떤 수주도 있고 그래서 이런 수주가 조금씩 회복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주가도 조금씩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 작년 두산중공업 영업이익이 9,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익은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매출은 예상보다 좀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조 초반 정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은 조금 좋아진다는 얘기죠. 물론 이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주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조금 더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아직 이렇게 다운되는 조금 이런 하락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근래 들어서 대략 한 3만 2천 원, 3만 1천 원대 초반 이렇게 해서 한번 저점을 만들고 조금 올라오는 양상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만 원 초반 때, 3만 2천 원 라인 때 이 정도면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 조정이 이렇게 오랜 시간 거친 이후에는 주가가 바로 회복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제부터는 기간 조정으로 좀 횡보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횡보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 두산중공업 주가는 좀 올라갈 것이다 생각입니다. 이게 저희가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목표 주가를 한번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올라오면 4만 원대 걸릴 거고요. 그다음에는 4만 7천 원대 걸릴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 종목으로 해서 제대할 때까지 한번 좀 들고 가보시는 전략을 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을 또 이만큼 수익을 냈다가 또 갈아탔다가 이런 거는 지금 하시는 것보다 이 종목 하나로 아드님 제대할 때까지 이렇게 쭉 가셔가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들고 가보시고요. 네. 종목은 나름대로 사실 종목을 잘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가 바닥에서 잘 사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편하게 한번 들고 가보시고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마. 한마디마. 네. 네. 진주에 꼭 놀라 모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예. 네. 시간만 되겠습니다.